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리트, 2025 그리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지를 한번 같이 보죠. 이게 우리 2025 버전은 그리트의 독서, 독서의 문제와 해설편, 이게 한 세트입니다. 두 번째, 이건 문학입니다. 문학에 대한 문제편과 해설편,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혹시 이제 그 작년까지의 그리트, 그리트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컨텐츠는 아니니까 작년까지의 그리트를 기억하고 계신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작년에는 이제 이 독서, 문학이 각각 필수와 블랙 시즌으로 두 개로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올해부터는 하나의 버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하나의 버전으로 통합을 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던 작년까지의 필수, 블랙, 약간 심한 느낌의 이 두 개를 한 권으로 모아서 다 끝내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 거기에 작년까지 달라진 점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제목, 제목이 그리트인데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이 그리트라는 제목을 처음 보셨을 친구들이야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그리트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그리트, G-R-I-T 그리트 미국에서 쓰는 영어니까 미국에서 쓰겠지. 미국에서 쓰면 이제 약간 그런 일상적인 표현 그런 뜻으로 사전에 찾아보시면 무슨 모래알 뭐 이런 설명이 나올 텐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테드를 보다가 어떤 이제 여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그 교육의 가장 핵심은 이 그리시다. 학생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어떤 발전해 나가고 성취를 이뤄나가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이런 어떤 강연을 보고 되게 감명 깊어서 그리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트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과도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진짜 넥스트 레벌 국어의 그런 단계까지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좋은 컨텐츠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농담으로 하고 나면 그릿이라고 하지 않고 농담으로 지릿지하다. 지릿지. 너무 문제가 좋아요. 너무 지우니 멋져요. 수능보다 더 수능 같아요. 이런 이제 과찬을 해주시면서 농담으로 지릿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자 그래요. 내용 다시 한번 표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그릿의 목적은 뭐냐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네가 너가 소위 말하는 국어 실력이 축적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제대로 과연 공부를 했는지 내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뭔가 어떤 빈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때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또는 이런 내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에서 이제 처음 출발을 했던 게 우리 그릿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 국어 만약에 네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내가 자 이제 그릿으로부터 나는 수능 국어 그러니까 뭐 네가 공부를 좀 했던 N수생이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제 수능 국어 처음 공부하는데 자 나는 이제 첫 도전으로 그릿을 바로 시작하겠어.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치?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앞에 기출론 문학론이나 독소론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 커리에서 문학론이나 독소론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 학습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갖춰졌고 내가 수능 국어가 이제 뭐라는 걸 좀 알겠어.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그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실력 일정 보면 이제 토대가 형성이 된 거를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과정은 약간 이런 거죠. 실력이 이제 쌓였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소스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그치? 이거 수능과 6월, 9월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 소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거는 이제 제 커리에서는 유네스코가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립니다. 유네스코 오리지널과 플러스 알파 또 여기에 대한 소개나 어떻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 보면 또 학습량이 늘어나다 보면 이 평가원 기출은 또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고 또 이게 예전 기출 중에도 지금과 또 맥락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특히 이제 독서나 최근 또 문학 많이 어려워지면서 독서는 좀 쉬워지고 문화가 어려워지면서 조금만 이렇게 좀 현재로부터 멀어져도 좀 지인과 말하자면 트렌드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기출 학습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고자 새로운 소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릿에는 평가원 고3 기출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원 고3 기출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겹치지 않게 그치? 평가원 기출을 연습하고 싶다면 유네스코 시리즈로 가시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평가원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소스로 그치? 뭔가 내 실력을 다시 확인, 점검, 보완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그릿으로 딱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이제 연간 커리에서는 투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릿 그래서 평가원 고3 기출은 들어가 있지 않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실력을 이제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는 건데 그래서 이 그릿 교제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역정을 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릿가 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교제냐 그래서 1번은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제일 좀 포인트를 뒀는데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어떤 기출을 가장 이제 국어의 기본 소스로 하는 거는 평가원이 출제했다도 있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딱 틀리면 일단 어? 내가 생각하는 건 답이 다르네? 그러면 일단 문제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하지 않아. 작년 수능 문제에 딱 틀렸어. 내가 딱 풀어보고 그러면 아시 문제가 이상한데 이거 제대로 낸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출발 자체가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무래도 뭐 우리 그릿도 뭐 평가원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제 사설 소스입니다. 사설 사설인데 그래도 학생들이 좀 믿을 수 있는 소스 이걸 이제 만들고 싶다. 믿을 수 있는 이게 일단 1번 이게 가장 역점을 둔 부분입니다. 어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김상훈 믿을 수 있느냐 그치? 뭐 무조건 너를 믿으라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 이제 이 독서 문화 양쪽에 가장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소스는 특히 이제 독서 우리가 소위 이 리미티딧이라고 부르는 리트 미트 디트 그치? 요거 요 소스가 이제 기본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서는 리미티드 소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거는 뭐 김상훈이 자체적으로 출제한 소스들이 아니니까 그치? 어 국가에서 어 본심 아니니까 그 소스들 그 점에서 일단 믿을 수 있고 문학은 이제 상대적으로 리미티드 소스가 리미티드 자체 문학이 적거든 그래서 적는데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일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그 제가 만들었던 이제 예전에 이제 그리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리 모의고사로 예전에 시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런 것들 중에서 좋았던 소스들을 다시 이제 추려가지고 그리고 또 추후 또 보안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과 우리 이제 연구소 자체 소스 이거 두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요번에 그리트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소스보다는 어 이거 어 모의고사로 이제 검증이 되었던 그리고 또 그리트의 역사가 이제 벌써 몇 년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업 과정들을 통해서 매해 또 보완해 왔던 그런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어 리미티드 과 자자 크게 두 가지로 각각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소스 그게 1번 국어 참 참 애매한 과목인데 최대한 그런 걸 배제할 수 있게 제가 100% 없앴다 라고 사실 말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어 뭐 저나 저희 연구소나 또 사람이 이상 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믿고 풀 수 있는 소스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이것도 제가 상당히 역점을 두는 부분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트를 어떤 국어의 국어학습의 나는 시작점으로 선생님이 삼아 보겠습니다 요건 하지 마라 그랬죠 요건 안 돼 그래서 시작을 어느 다른 걸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 확인 점검 보안 업그레이드 단계로 그리트로 오시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 커리에서 문학문이나 독서론 같은 거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문학 독서를 전체적으로 그치 약간 이제 기본 스텝부터 학습법이나 방향 이런 걸 잡아서 온단 말이야 네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그쵸 확인 점검 보안 업그레이드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약간 정교하게 갈래별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치 요거 그래서 독서에서는 제재별 문학에서는 장르별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장르별 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독서에서 제재별이라는 거는 인문예술 그 다음에 사회 경제법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 각 제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죠 그쵸 독서 제재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장르별 문학도 그래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이 장르별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시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기본에 닦았던 실력을 한 번 더 훨씬 제재별 장르별로 정교하게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도 또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어차피 필수 그리스로 각각의 이제 독서 문학이 두곤두곤으로 쪼개져 있던 거라 말하자면 두곤으로 그래서 요거를 올해도 차라리 이제 제재별로 할 때 독서도 그냥 각곤으로 인문예술 한 권 과학예술 한 권 뭐 경제법학 한 권 뭐 문학도 현대시 한 권 뭐 고전시 한 권 이렇게 구성을 할까 그럼 훨씬 더 내용도 풍성해 보이고 또 뭐 리미팅만 하더라도 지금 소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자체 소스도 문학 같은 것도 저희 뭐 매해 또 EBS 핫컬렉션 이런 것도 매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소스가 많아 그래서 요거를 아예 분권을 해가지고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 권으로 합쳤습니다 한 권으로 제재별로 다 쪼개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학습 부담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올해 아직 제가 요걸 찍고 있는 시점에는 지금 EBS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EBS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후에는 EBS와 어떤 접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아직은 제가 EBS도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작년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 EBS에 대한 체감이 확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에너지를 실어보면 어떨까 해서 요건 그냥 합쳤어 합쳤어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제재별로 다 학습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은 장르별로 학습을 완전하게 끝내실 수 있다 알겠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좀 오래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인데 강의가 강의가 물론 이제 작년까지도 강의가 있었습니다 각각 독서 문학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는데 어 지문 강의 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작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제재별에서 뭐 입문제재는 이렇게 해보자 과학기술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약간 과제처럼 복습으로 하실 수 있게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재가 해설서는 이제 거의 분석 해설이 거의 뭐 강의에 가깝게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 형태 그런 해설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 강의의 비중을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비중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제가 나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또 저와 어떤 소통하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OTT 이거 어떻게 말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 제 욕심은 자 제가 올해는 그냥 전 지문을 다 모든 지문 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 이게 제가 그거를 확약은 못 하겠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학만 해도 장르별 네 장르 15 지문씩 총 60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0강을 강의를 찍으면 나는 이제 찍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또 뒤에 막 EBS도 나오면 또 EBS를 부탁해 강의도 또 우리 문학 독서도 막 해야 되고 또 뒤에 또 뭐가 있는데 또 제가 내가 무조건 다 해줄게 막 했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두라는 제가 약속을 못 하겠고 많은 지문을 최소한 작년보다는 많은 지문을 특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지문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찍어서 어 좀 이 전범일이 가깝게 모두라고는 말 못 하겠어요 근데 어 대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게 어 그렇게 강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좀 강의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는 작년까지의 강의는 이제 아주 좀 어찌 보면은 이제 한 강의들이 꽉 차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많이 안 하니까 강의를 하는 지문은 아주 그 지문의 어떤 분석부터 시작해서 문제까지 꽉 차게 요거를 세게 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강의 수를 이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가 다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좀 세게 또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포인트 위주로 좀 간결하게 파바박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약간 그렇게 강력히 조절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학습하실 수 있게 아시겠죠 그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그리트의 목적 기후의 기초 어떤 기본적인 학습을 어느 정도 끝내셨다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기출이 아닌 새로운 소스들 근데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제재별 장르별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훨씬 정교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권으로 딱 끝낼 수 있게 그리고 강의의 비중을 좀 끌어올려서 대부분의 강의 대부분의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해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이게 이제 독서 문제편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 사회, 경제, 법화 과학, 기술 장르별로 쭉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지문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것이고 이거는 본교제 문제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문제짜리 한 세트고 작년에는 작년에 요만태추 나왔던 글이 필수편은 문제가 2도 인쇄였는데 올해부터는 칼라로 총 천연색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보시기도 편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설편입니다 해설, 해설편 아, 그리고 문제편은 일반적인 책 사이즈보다 살짝 커요 살짝 커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시험지 사이즈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시험지 느낌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설편입니다 해설편은 일반적인 책 사이즈 A4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해설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커리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문학론, 독서론이나 유네스코를 따라오셨던 친구들은 이 해설편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해설지는 단순히 그냥 자, 이 문제 3번은 이래서 답이고 2번은 이래서 아니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문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거의 뭐 지면 페이퍼 이 종이 위에서 제가 그냥 거의 강의를 막 해드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가 뭘 주의했어야 된다 지문에 대해서 네가 여기서 요런 생각들을 꼭 했었어야 돼 그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문 분석 지문 분석 그리고 문항으로 가게 되면 그냥 답은 몇 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문제는 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출제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에서 네가 뭘 주의했어야 됐고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되는가 그래서 아주 자세한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해설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셔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거의 뭐 불편함을 못 느끼실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강의를 좀 더 가미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문학인데 문학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르별로 목차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쭉 장르별로 나뉘어 있고 본문 문제 칼라 문제편은 칼라고 사이즈가 좀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편입니다 작품 분석 특히 여러분들이 독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시면 분석 잘 하시는데 문학은 진짜 분석 좀 쉽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문학은 우리 문학론이나 유네스코 해설지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지문에서 네가 여기서 이런 포인트는 좀 놓치지 않았어야 됐다 그렇죠? 이렇게 쭉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편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 정오답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해설 자체가 아주 자세하게 어떤 교훈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다 아시겠죠? 요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그리트의 모토입니다 좋은 지문과 그리트하라 그렇죠? 실력을 키우는데 어? 그냥 심플해 좋은 지문과 그리트 하는 거야 너의 실력을 점검 확인 보완 확장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럴 때 좋은 지문을 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그렇지? 최근에 어떤 평가원의 트렌드와 정확하게 맞는 지문 그래서 위너가 되어야죠 우리 공부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트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수준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국어를 좀 잘하고 있는 친구잖아 그러면 네가 진짜 이제 국어였다 한번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경험해 보고 너의 실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뭐 국어가 이제 막 학습 배우는 단계다 그렇지? 그런 친구들도 그렇죠? 진짜 그럼 이제 비학적인 발전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소스들을 가지고 그렇지? 너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수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출시는 올해는 좀 빨리 해서 1월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뭐 겨울방학이나 봄에 차분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6평 대비로 내가 이제 또 한번 새로운 걸로 연습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용도로 하실 수도 있고 6평을 보고 났더니 아 이게 좀 뭔가 힘든 점이 있네 6평 끝나고 나서 또 뭐 여름방학에 하실 수도 있고 뭐 9평 대비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9평 지나서 파이널 대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리트를 아무래도 새로운 소스보다 소스다 보니까 파이널 때 활용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시기를 막 뒤로 미루실 필요는 없고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모의고사 이런 것도 할 거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연중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한 기본 학습이 좀 마무리 되었다 싶으면 바로 그리트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 중에서 문학론이나 독서론을 먼저 듣고 오셨다면 아무래도 제가 같은 김상훈이 또 쓴 책이고 설명을 하니까 훨씬 뭐 어떤 그런 또 흐름이나 연계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네가 아쉽지만 나의 문학론, 독서론 뭐 이런 커리를 타지 않고 이제 수능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트부터 타고 싶다 김상훈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뭐 그렇다 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수업 방식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뭐 그러면 뭐 억가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은 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수업 방식이 되게 단순해 본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 하는데 어렵고 복잡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그거 일단 제 수업 방식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단순하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따라오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교재 앞에 이제 그 어찌 보면 이건 뭐 수능 국어 학습에 필요한 각각의 독서 문학에 대해서 필요한 필수 개념과 기본적인 학습법 특히 장르별, 제재별 접근법을 다 앞에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를 그냥 좀 몇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친구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는 느낌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그리트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준비했고 한 권으로 통합이 되면서 진짜 좀 살짝 아쉬웠던 막 지문들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액기스만 딱 살렸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짜 개꿀입니다 개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한번 실력을 한 권으로 기초적으로 학습했던 거를 각 체제, 장르별로 딱 모아서 멋지게 한 단계 확 끌어올려 봅시다 알겠죠?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